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책방입니다. 이번 주는 낮에 날씨가 참 따뜻해서 좋았지요. 입춘도 들어섰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봄이 기다려지는 마음은 저와 같으시죠?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위가 된 효녀 용녀 옛날 아주 옛날에 박씨 성을 가진 어부가 살았습니다. 박씨는 용녀라는 딸을 하나 낳고 아내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의 이름을 용녀라고 지은 이유는 태몽 때문이었습니다. 용녀의 어머니는 용꿈을 꾸고 예쁜 딸 아이를 낳았다며 아이를 용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용녀가 막 걸음마를 하고 한창 재롱을 부릴 때 용녀의 어머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용녀는 영리했고 또 야무져서 여덟살부터 부엉일까지 곧잘 했습니다. 용녀 아버지 박씨는 영리한 용녀 덕분에 마음 놓고 고기를 잡으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용녀가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잘 자라주어 마음속으로 무척 대견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박씨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는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는 듯 높이 쳤고 거센 바람에 배는 종이배처럼 일렁였습니다. 박씨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용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를 훌쩍 넘는 파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파도가 덮치자 배 위의 박씨도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박씨의 몸을 감싸서 이리저리 마구 휘둘러 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금방이라도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박씨는 온 힘을 다해 부서진 배 조각을 하나 잡았습니다. 작은 배 조각에 의지해서 박씨는 겨우 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배 조각에 몸을 의지하여 이리저리 흘러갔습니다. 한편 집에 있던 용녀는 비가 내리고 파도 소리가 거세지자 도저히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지 날씨가 이정도면 바다에서는 바람이 더 세게 불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용녀는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바닷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풍랑이 칠 때면 바다는 물론이고 바닷가까지 큰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육녀는 아버지 걱정에 자신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바닷가에 나온 육녀는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바다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이 부르는 소리가 들릴 리 없었지만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떠내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육녀는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파도에 입술려온 사람은 육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지쳐서 눈을 뜰 힘도 없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육녀는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이 나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육년에는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이대로 있다가는 끼니 때문에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 내가 아버지 대신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이제 겨우 16살인 육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간 육년은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고기떼가 걸렸습니다. 육년은 신이 나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점점 심하게 불었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고기를 더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버지께 약도 지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려야지. 육년은 아버지 생각에 빠져 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일렁이기만 하던 배가 차츰 높아지는 파도 때문에 잠시 후에는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육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육녀가 허둥대고 있는 사이 우지직 가는 소리가 나더니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 버렸습니다. 육년은 파도 위로 솟구쳤다가 차갑고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육년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목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그 날이 바로 8월 보름 날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8월 보름이면 갈목마을 바닷가에 바위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솟는 날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슬픈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육녀의 영혼이 바위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그 바위를 육녀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욕심쟁이 사또와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도 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던지 해가 뜨기 전부터 들에 나가 밤 늦도록 일을 했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괭이 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빨가락 농부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았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허, 이상도 하지 조금도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밭에 있다니 집에 가져갔어야겠군 물항아리로 하면 좋겠어 농부는 일이 끝나자 항아리 속에 괭이를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괭이를 꺼내보려고 하니 이게 웬일일까요? 쌍둥이처럼 똑같은 괭이가 두 자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농부는 항아리 속에 낫 한 자루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낫이 두 자로 나왔습니다. 쌀 한 대를 넣자 쌀은 금방 두 대가 되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항아리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 보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뭐든 넣기만 하면 넣은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요술 항아리였던 거였습니다. 먹을 것도 늘어나고 입을 것도 늘어나니 농부는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농부에게 밭을 판 전 주인은 매우 욕심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욕심쟁이가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얼굴은 새빨갛고 숨은 헐떡헐떡 푸푸 난리였습니다. 내 항아리를 당장 내놓으시오 욕심쟁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농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밤만 팔았지 이 항아리까지 판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 항아리는 내가 가져가야겠소. 욕심쟁이는 당장이라도 항아리를 들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밭을 샀으니 밭에 묻힌 항아리도 내 것이지 않소. 난 밤만 팔았지 항아리는 밟지 않았단 말이요. 아침부터 벌어진 말다툼이 저녁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다 싸우다 항아리를 들고 고울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농부와 욕심쟁이의 말을 다 듣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흠 이게 요술을 부리는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 예 뭐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생기는 신기한 항아리랍니다. 흠 거참 신기한 물건이로고 사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슬그머니 항아리가 탐이 났습니다. 사또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사람에게서 밥만 샀지 이 항아리는 사지 않았으니 항아리는 내 것이 아니니라. 농부는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옆에 있던 욕심쟁이는 옳탔구나. 항아리는 내 것이 됐구나.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사또는 욕심쟁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는 이 항아리가 내 것이라지만 내가 이 항아리를 밭에 묻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렸다. 욕심쟁이의 눈도 동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은 듣거라. 내 보기에 이 항아리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니 이 항아리는 임자가 없는 것이니라. 항아리를 여기다 두고 가도록 해라. 사또는 이렇게 빼앗은 항아리를 집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흠 이게 웬 항아리지? 사또의 늙은 아버지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항아리 속은 깊고 깜깜했습니다. 아 사또의 아버지는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줘. 내 꺼내줘. 사또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쩌다 항아리 속에 빠지셨어요. 사또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꺼내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살려줘. 내 꺼내줘.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였습니다. 사또는 아까보다 더 놀래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아버지가 또 한 명 있지 뭐예요. 사또는 이 아버지도 꺼내주었습니다. 두 아버지가 똑같았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옷과 목소리 걸음걸이도 똑같았답니다. 얘야 내가 진짜고 저 사람은 가짜란다. 아니다 얘야 내가 진짜야. 두 아버지는 사또를 가운데 두고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댔습니다. 사또는 이 아버지를 봤다 저 아버지를 봤다 도리도리 짝짝꿍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야.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사또는 어떤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옆으로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요술 항아리에 부딪혀 항아리가 어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내 항아리 요술 항아리는 영영 못쓰게 깨져버리고 가짜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어 내 항아리 욕심쟁이 사또는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황금을 낳는 암탉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바보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가난해서 나무를 팔아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 했답니다. 오늘도 나무를 발라왔구나. 내가 뭐 땅사지. 인정 많은 손님이 다른 날보다 나무 값을 더 많이 쳐 주었습니다.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목에 병아리 장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작고 귀여운 병아리를 갖고 싶어서 형을 졸랐습니다. 형 우리 병아리 한 마리 사자. 안 돼. 양식도 부족한데? 잘 키우면 달걀도 얻을 수 있잖아. 사자. 응? 결국 형제는 암 병아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병아리에게 풀을 뜯어주며 정성껏 길렀습니다. 고양이나 족제비가 해치지 못하도록 큰 어리도 만들었습니다.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암탉이 되었습니다. 형 우리 암탉에게 둥우리를 만들어줘야겠어. 둥우리는 왜? 그래야 알을 낳을 거 아니야. 형제는 암탉에게 아담한 둥우리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암탉이 둥우리에서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형 암탉이 알을 낳았나 봐. 어서 가보자. 형제는 둥우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둥우리 속에는 커다란 달걀이 번쩍 번쩍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이상한 달걀이네. 샛노락 금빛이야. 금방 낳아서 그런가 봐. 팔면 큰 돈이 되겠는걸. 형제는 달걀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어째 맨몸이지? 나무집을 가져오렴. 내가 살 테니. 늘 나무를 사주던 어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달걀을 팔러 왔어요. 아, 그래? 그럼 저쪽 달걀전으로 가야지. 형제는 달걀전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을 팔러 왔어요. 어디 보자. 아니, 이건 보통 달걀이 아닌데 황금이 아니냐. 맞아요. 황금 달걀이에요. 그렇다면 금빵으로 가야지. 달걀 장수의 말에 따라 형제는 금빵으로 갔습니다. 금빵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 졌답니다. 아니, 이건 황금 달걀이 아니냐.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저희 집 암탉이 났어요. 정말이냐. 거짓말하면 벌을 받게 된다. 알겠니? 금빵 주인은 황금 달걀 값으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달걀을 판 돈은 옷과 고기를 사고도 남았습니다. 생전 처음 많은 돈을 갖게 된 형제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형, 이건 모두 형 덕분이야. 그때 형이 병아리를 사줬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정성들여 길렀기 때문이지. 형제는 황금 달걀을 얻은 공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형제는 암탉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암탉아, 내 덕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정말 고맙다. 그러자 암탉은 기쁜듯이 꼬꼬댁 울더니 둥우리로 가서 또 황금 달걀을 낳았답니다. 황금 알을 낳은 암탉 덕분에 형제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가난뱅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 정말 이상한데 한번 알아봐야지 삶 밑에 사는 심술 꾸준 아주머니가 형제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새삼스레 걱정하는 척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웃에 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와보지도 못했구나.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제 우린 걱정 없어요. 마음씨 착한 형제는 황금 알을 낳는 암탉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면 그 암탉을 빼앗을 수 있을까 국미를 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그 황금 달걀 구경 좀 하자꾸나 그 암탉 하루만 빌려주지 않겠니 암탉은 우리 식구예요 구경이라면 여기서 하세요 이웃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하루쯤 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니 하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바람에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아주머니는 신기한 암탉을 보여주겠다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황금 달걀도 얻고 구경값도 받을 속셈이었습니다. 닭이 정말 황금 알을 낳는단 말이요 허허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니요 거짓말이면 구경값을 세배로 물어드릴 테니 걱정 말아요 마을 사람들이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암탉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암탉이 황금 알을 낳을 낳을 거예요. 사람들은 가슴을 재며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암탉은 알을 낳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약속대로 돈을 세배 돌려주시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돈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닭의 목을 비틀어 살인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왕자가 그 집 살인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벼랑간 암탉이 왕자의 발목을 꽉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있는 힘을 다해 때려 했지만 그럴수록 왕자의 발목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각가지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자 나라에서는 암탉을 떼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형제에게 왕자가 암탉을 빼앗아 갔다고 꾸며 댔습니다. 형제는 암탉을 찾으러 궁궐로 갔습니다. 왕자의 발목을 꽉 물고 있던 암탉은 형제를 보자마자 포드득 나라 형제에게로 왔답니다. 이 두 형제가 암탉을 떼었어요. 이제 왕자님은 살았습니다. 큰 상을 받은 형제는 암탉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암탉을 한가족처럼 여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새 아들과 세 가지 보물 먼 옛날 새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얘들아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보람있게 쓰도록 가여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새 아들에게 보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물은 하늘나라의 구슬과 하늘나라의 피리 하늘나라의 조끼 였답니다. 마다들이 받은 하늘나라의 구슬은 돈이 나오는 구슬 이었습니다. 구슬아 구슬아 돈을 내놓아라. 구슬을 굴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문은 금방 버졌습니다. 모두가 맏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둘째의 아들이 받은 하늘나라의 피리에서는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삘릴리 삘릴리 병사들아 나오너라.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말하면 병사들이 줄을 맞춰 걸어 나왔습니다. 소문은 금방 버졌습니다. 모두가 둘째 아들을 부러워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받은 하늘나라 조끼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조끼야 내 몸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해다오. 조끼를 입으면 셋째 아들은 감쪽같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조끼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궁궐의 공주님도 새 형제의 보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공주님은 그 보물들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 보물 주인들을 불러오너라. 공주는 보물을 빼앗기 위해 새 형제를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마다들이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공주는 공손한 태도로 마다들을 맞이 했답니다. 그대가 갖고 있다는 보물을 구경하고 싶소. 좀 보여주면 고맙겠소. 여기 있사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구슬이랍니다. 굴리면 돈이 쏟아져 나오지요. 공주는 재빨리 구슬을 빼앗고 마다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가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공주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기한 보물을 갖고 있다던데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예, 이것이옵니다. 이 하늘나라의 피리를 불면 씩씩한 병사들이 나오지요. 공주는 피리를 빼앗고 둘째 아들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형들이 돌아오지 않자 셋째는 궁궐로 갔습니다.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궁궐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하늘나라의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것만 입으면 아무도 날 볼 수 없으니 겁날 게 없지. 문지기들은 셋째가 코앞까지 다가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궁궐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주가 형님들을 잡아 두었다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셋째는 궁궐의 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느 방에선가 공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도 군사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나는 이제 세상에서 겁날 게 없어. 공주는 형들에게서 빼앗은 하늘나라의 보물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짐작대로야. 형들은 보물을 빼앗기고 어딘가 갇혀있을 거야. 셋째는 살금살금 공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주의 손에 있는 보물을 낚아채려고 재빨리 손을 뻗쳤습니다. 으아 귀 귀신이다. 밖에 아무도 없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보물을 빼앗으려 하자 공주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셋째는 보물을 빼앗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궁궐 밖에는 아가의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간 열매 하나는 노란 열매가 달린 나무였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셋째는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의 코가 길게 늘어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아가위를 따 먹었습니다. 코가 처음대로 줄어들었답니다. 옳지 이 아가위로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셋째는 빨간 아가위를 따가지고 궁궐 문앞으로 갔습니다. 아가위 사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고 맛있는 아가위요. 그때 궁궐 앞에 나와있던 공주가 셋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 그 아가위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구나 이리 좀 다오 공주가 아가위를 먹자마자 코가 마구 길어졌습니다. 공주는 겁이 나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공주님 코가 코끼리처럼 길어졌습니다. 빨리 빨리 용한 의원을 불러오너라. 공주의 병을 꽂혀야 한다. 공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틈에 셋째는 조끼를 입고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감추어둔 하늘나라의 구슬과 피리를 찾아냈습니다. 셋째는 임금님에게 가서 당장 형들을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주의 코를 고치고 보물들을 모두 내놓으면 내 형들을 풀어주겠다. 임금님은 배짱을 부리며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자 셋째는 하늘나라의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창칼을 든 병사들이 나와 궁궐을 둘러 쌌습니다. 그제서야 겁이 난 임금님은 형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형들을 풀어주었으니 공주의 코를 고쳐다오. 공주님의 코를 고치기 전에 임금님의 마음씨부터 고치도록 가십시오. 셋째는 형님들을 모시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다 세 가지 보물을 써서 세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 형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 뱅이 옛날에 일하기 싫어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다 컸는데도 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꾸릴 생각은 않고 빈둥빈둥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얘야 얼른 일어나 파테나가 일 좀 도우렴 매일매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침마다 게른뱅이 총각에게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성실한 젊은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른뱅이 총각은 부모님의 충고를 잔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른뱅이 총각은 부모님이 귀하게 여겨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비싼 폐의 두피를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인적 없는 산길을 걸어 어느덧 게른뱅이 총각은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밤이어서 어둑하니 게른뱅이 총각은 점점 무서웠습니다. 멀리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게른뱅이 총각은 걸음을 재촉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마당에서 할아버지가 웬 탈바가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뭔가요? 게른뱅이 총각은 호기심이 이렇습니다. 소머리 탈이야. 소머리 탈이요? 게른뱅이 총각이 되묻자 할아버지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음 이 탈을 쓰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네. 제가 한번 써보면 안될까요? 그래 써보게나 게른뱅이 총각은 신이 났습니다. 게른뱅이 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누구보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게른뱅이 총각 머리에 탈을 씌우고 등에는 쇠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어느새 게른뱅이 총각은 황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흐흐 이놈 덩치도 제법 있으니 값 좀 받겠구나. 할아버지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소가 된 게른뱅이 총각을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어이구 사람 살려 소 안에 사람이 있네. 게른뱅이 총각은 장터로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게른뱅이 총각의 말을 알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음메 하는 귀찮은 듯한 소 울음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게른뱅이 총각을 장에 팔았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팔린 게른뱅이 총각은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일을 안 할 때는 우리에 갇혀 맛없는 마른 풀만 씹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다니 게으름만 피우고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소가 되어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게른뱅이 총각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사람 이었을 때 게으름만 피우고 부모님 속만 썩인 일들을 더 깊이 후회하고 반성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 끝머리를 갈던 게른뱅이 총각은 무청을 발견하고는 냉큼 무밭으로가 물을 뽑아 아작아작 씹어 먹었습니다. 이 황소는 물을 먹으면 달이 나니 무 근처에 데려가지 마시오.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소를 팔면서 신신 당부했던 말을 게른뱅이 총각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소는 온대간대 없고 멀쩡한 총각 하나가 물을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게른뱅이 총각은 다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른뱅이 총각은 다시는 게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빈둥거리고 싶을 때마다 소가 되어 밭을 갈던 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우의 깊은 형제 옛날 어느 고울에 우의 깊은 형제가 자랐습니다. 형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소방울처럼 커다랬지만 아우는 갸름한 얼굴에 얼굴빛이 하얗고 밝았습니다. 이렇게 생김새는 달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두 형제가 더도 덜도 없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형제는 효성 또한 지극하였습니다. 새벽 새벽 닭이 꽃끼오 회를 치고 울면 형제는 앞다투어 일어나서 어머니께 문안인사를 올렸습니다. 끼니때마다 서로 나서서 따뜻한 음식을 지어드렸습니다. 또 겨울이면 어머니의 잠자리가 따뜻해질 때까지 몸으로 덮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는 물려주신 논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어른이니 더 많이 가지세요. 아니야 나이 적은 아우가 조금이라도 더 갚게 형제는 서로 더 많이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간 머리가 허옇게 될 때까지 나누지 못하겠군. 지금 논밭을 나눌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린 벽단에 똑같이 나누는 게 좋겠네. 형제는 마을 영감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저녁 이슬이 내릴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봄 여름 쉴 새 없이 일한 덕분에 가을 거짓 때 형제는 마을 어느 누구보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벽단을 나누느라 또 한 차례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자네는 새살림을 시작했으니 돈이 수월차니 들걸세. 조금만 더 갖게나 무슨 소리세요 형님. 형님이 조상들 제사를 모시니 더 가지셔야죠. 형제의 다툼은 전형역이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우는 장가든지 얼마 안 됐으니 이것저것 필요할 게 많을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마음고생이 오죽 심할까. 아우 모르게 벽단을 더 갖다 놓아야겠어. 형은 한밤중에 자기 벼 한 단을 지고 가서 아우네 벽가리 위에 몰래 얹어놓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역시 형과 똑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형님 댁은 날린 식구가 좀많아. 더구나 제사도 모셔야 하는데 형님 모르게 한 단이라도 갖다 드려야겠다. 아우는 벽단을 지고 살금살금 반길을 걸어갔습니다. 형님 내 벽가리 위에 벽단을 몰래 얹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아우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튿날 이었습니다. 뒷마당에 나온 형의 소방울만한 눈이 더욱 커졌답니다. 형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우 이상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젯밤에 분명히 벼 한 단을 아우네 집에 가져다 주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았지만 도대체 벽단이 줄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조금도 줄지 않은 벼단을 보고 놀라기는 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지난밤에 형님 댁에 벼 한 단을 가져다 드렸는데 어찌 된 일일까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우도 그 까닭을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창문에 일렁이던 달빛 한 자락이 형의 얼굴에 살포시 내려앉자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아우네 집에 벼단을 갖다 주워야겠어. 형은 다시 벼 한 단을 지고 아우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우의 벼깔이 위에 몰래 쌓아 놓았습니다. 이젠 동생 것이 더 많겠지. 형의 마음은 금세 흐뭇해졌습니다. 아우 역시 뜬 눈으로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벼단이 왜 줄어들지 않았을까 바람 한 자락이 휘 몰아치자 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벼 한 단을 어깨에 쥐고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형이 형이 활짝 웃을 생각만 해도 아우는 신이 나서 어깨에 진 벼단이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아무도 몰래 형 내 벼깔에 위에 벼단을 살짝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형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벼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형의 집이나 아우누의 집이나 벼단이 조금도 줄지 않은 거였습니다. 형제는 영문을 몰라 눈만 끈뻑 거렸답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형은 그제서야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아우누로 가야겠어. 그리고 집에 와서 내 벼단을 세어보는 거야. 형은 저녁밥을 일찍 먹고 나서 벼단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형의 얼굴처럼 둥그런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우의 집이 눈에 들어올 때쯤 형은 몸집이 자그마한 사람이 벼단을 지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벼단을 지고 오는 걸까? 형은 그 사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도 형을 보고 궁금한지 걸음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한 달빛 아래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팔 하나만 뻗치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형은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서도 아우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이셨군요. 저희 집에 벼단을 가져다 준 분이 아우는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아우였구나. 우리 집에 벼단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아우였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는 형의 얼굴처럼 둥글고 아우의 얼굴빛처럼 환한 달림이 우애 좋은 형제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티격태격 으르렁거리며 다투기만 해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사람은 바로 형제랍니다.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나의 기쁨을 기뻐해주고 나의 슬픔을 염려해줄 사람도 자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도 다름 아닌 형제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응면 동서리의 옛 관청 앞에는 우앱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은 우애 깊은 형제의 이야기에 간복한 임금님이 세워준 것으로 1978년 이곳의 연못을 고치다가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우애 깊은 형제가 바로 그 이야기랍니다. 사실 형제가 서로 가지라고 옥신각신하던 벼 한단은 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로서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염려와 사랑이겠지요. 형제가 서로의 형편을 염려하는 마음은 부지런히 벼를 날랐던 그날 밤 휘영청 떠올랐던 달만큼이나 화나고 정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자요. 다시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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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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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